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 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켓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합니다. 검색된 국세청 폼텍스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받아 설치합니다. 내려받은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자료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또는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손텍스에서 화면 상단의 신고 납부를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종합소득세를 클릭한 후에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신고,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제공된 신고 내용 중 총급여액이 다르거나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에 대한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아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 정보가 조회됩니다. 제출 내역 항목에 지금 명세서 불러오기를 클릭합니다. 자료 제출처에서 제공한 근무처별 소득 명세 자료가 보여지며 상호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 내역 및 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최종 근무지의 급여 연말 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한 경우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급여 공제란을 체크하고 선택 사항 적용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기본 정보 내용을 확인한 후 저장 후 다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근무지별 소득 명세의 급여 합계가 총급여 항목에 합산되어 보여지며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아래의 소득공제 내역 중 인적 공제 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적 공제 명세 목록에서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추가하거나 인적 공제 항목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인적 공제 명세 아래쪽에 위치한 입력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적 공제 입력 창이 나타나며 공제받을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관계, 인적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 추가됩니다. 인적 공제 대상자의 인적 공제 항목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를 선택 후 수정 버튼을 눌러 화면 위쪽 수정 화면에서 내용 수정 후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가족이 있는 경우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서 삭제할 대상자를 선택 후 삭제 버튼을 눌러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인적 공제의 합계 금액을 확인 후 아래로 내리면 기타 공제 및 특별 공제 명세가 나타납니다. 지금 명세에서 공제 내역을 불러온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연간 납입 금액을 확인 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직접 금액을 수정합니다. 건강 보험료의 계산하기 클릭 후 팝업창이 뜨면 납입 금액 등을 입력하고 계산 버튼을 눌러 소득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적용 버튼을 클릭하고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면 입력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모바일로 소득세 신고 시 주택 자금 공제를 수정하시거나 추가 입력할 수 없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차감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지고 그 밖의 소득 공제 항목이 나타납니다. 제출된 지금 명세에서 공제 내역을 불러오기 한 내역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 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를 클릭한 후 신용카드 공제 계산기에서 월 선택을 눌러 근로 제공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금액이 나타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맨 아래 적용을 누릅니다.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액란에 소득 공제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소득 공제 내역이 누락됐거나 수정할 금액이 있는 경우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직접 수정 입력합니다. 아래에 과세 표준 및 산출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다음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 제안법상 세액 감면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앞에서 불러오기한 지금 명세서 공제 내역이 채워져 있습니다. 공제세액 수정이나 추가 입력이 필요한 경우 항목별 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직접 입력합니다. 다음은 세액 공제를 입력하는 화면이며 지금 명세서에 공제 내역을 불러오기한 세액 공제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 세액 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보여지며 자녀세액 공제는 인적 공제 대상자 명세에 입력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자동 입력되어 보여집니다. 연금 계좌, 보장성 보험료, 교육비 등은 항목별 해당 내용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합니다. 연금 계좌 합계란 우측의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계산기가 뜨면 50세 이상 여부를 선택하고 도움말 등을 참조하여 과학기술 인공제 및 퇴직 연금, 연금 저축 등을 입력합니다. 계산을 눌러 공제 대상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을 확인한 후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적용을 누릅니다. 연금 계좌 세액 공제 계산기에서 입력한 금액들이 연금 계좌 합계부터 해당 항목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 및 교육비 세액 공제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 계산기 창이 열리면 도움말 등을 참조하여 공제 대상 금액을 직접 입력합니다. 계산 버튼을 눌러 공제 세액 확인 후 적용을 눌러 공제 세액을 입력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는 계산하기 버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를 클릭한 후 의료비 공제 계산기에서 월 선택을 눌러 근로 제공월을 선택하고 불러오기를 누릅니다. 하단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위 소득 공제 금액 및 세액 공제액이 입력됩니다. 금액을 확인하고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맨 아래 적용을 누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모바일 신고 시 추가 입력이나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추가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홈텍스 PC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세액 공제 합계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표준 세액 공제는 자동 계산됩니다.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요건이 되는 경우 연간 지출 금액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결정세액, 원천징수 영수증상의 결정세액, 차감 납부할 세액을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나의 환급 계좌란에 은행 및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 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후 제출 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오류 검사 결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을 위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근로소득 정기 신고 내용 요약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신고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신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을 확인하고 세액 계산 상세 내역을 내려 작성한 신고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으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선택하신 후 화면 하단의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으로 나타납니다.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납부 기한까지 인터넷 뱅킹의 국세 자진납부 코너 등을 통하여 납부하시거나 홈택스 전자납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상세 내역을 확인하시고 직접 확인하였습니다를 체크한 후에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클릭하여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로 이동하여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텍스, 스마트 위텍스 모바일에서 원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된 후 신고 기한까지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미 제출한 신고서 접수증 및 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제출된 것만 유효합니다. 이상으로 손택스 근로소득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